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입니다. 지분 인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네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전량 사들인다고 합니다. 지분 49% 전량을요. 2조 7,655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로써 삼성과 합작 관계가 10년 만에 2조 원가량의 차익을 실현하고 총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슈인지 함께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에서 상승력을 강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대, 거의 4% 가까운 상승력인데요. 결국은 이 소식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언젠가는 사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젠이 지난 2012년에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설립할 당시에 15%의 지분만 가지고 있었고, 콜옵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50% 마이너스 1주까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은 바이오젠이 이걸 사가달라 삼성에게 요청을 해서 삼성이 나머지 주식을 다 사들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실 바이오젠 자체가 좀 어려워서 해외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매각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스토리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차 대금이 10억 달러인데, 이게 납부가 완료된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2년간 분할 납부할 예정이고,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파트너십이 끝나는 것인가, 사실 이게 바이오젠의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 시뮬러 제품을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 게 바이오젠이었는데, 이번에 지분 관계는 정리가 되지만, 마케팅 파트너십은 계속 갈 것이다, 관계는 이어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면,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하면 바이오젠 쪽으로 어느 정도 돈이 가는, 그러면서 약간 위인 구조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사실 무근이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바이오젠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 삼성바이오젠가 에피스의 지분 100%를 갖게 됐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냐, 이게 중점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가요? 삼성이 지금 거의 CDMO는 최강자로 이미 자리를 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약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인데, 100% 지분을 갖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곧바로 내재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의사결정의 자율성, 민첩성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하는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독자적으로 삼성이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 지분 매입, 그리고 사업 확장에 필요한 투자도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시에 3조 원 규모에 유증을 하겠다고도 밝혔고요. 지금 에피스 지분 인수한 건 말씀드린 거고, 투자는 사실은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이 4공장, 지금 건설 중이고, 또 인천 송도의 11공구 지역에 현재 사용 부지보다 규모가 더 큰 35만 제곱미터의 부지의 제2캠퍼스도 추진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굉장히 매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